여기 뭐죠? 케이크 찍었지? 지금 팔고 있네 위에 생크림 하나랑요 롤케익이랑 여기 밑에 초코랑요 아 근데 진짜 강아지 너무 크고 싶어 일단 컨텐츠가 일단 하나 벌써 나오거든요 아니 컨텐츠고 먹었다고 하잖아 진짜 귀여워하세요? 그냥 딱 집에 들어가면은 반겨주는 막 꼬리 쪄서 막 반겨주잖아 근데 그게 우리 셋이 되면 너네가 나를 반겨주진 않아도 그래서 너네가 있으면은 나는 덜 외로워 어 외로운데 코메라니아 요새 좀 귀여워 아 너무 예뻐 아 난 지금 강아지 종은 이 다음이고 전자적으로 내가 강아지를 키울 상황이 아니잖아 맨날 막 나가서 막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쉽게 봐 케이크 찍었지? 알팡스도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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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왜 케이크 있냐?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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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막 새로운 데 가게 찾는 거지 그쵸? 이게 형 이게 화질이 나쁘지 않더라구요 아 이거 좋아 TV로도 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잘 샀어 이거 못 구해 살 사람들 요즘 이거 가까이 사면 좀 못생긴 하고 가까이 어 일상 첫 출연이네요 처음으로 나온다 진혁이는 카메라 공포증 그런 거 없더라구요 문 납니다 어? 어? 잠 구셨다 제가 만드니 이리 와 제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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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생크림 하나랑요 롤케익이랑 여기 밑에 초코랑요 이렇게 눈을 주시고요. 막내 안녕? 막내 안녕? 막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? 아까 샀잖아. 다 먹어보고 싶어서 맛있겠다. 다 먹어보고 싶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거기서 앉아있다. 아 네네. 네? 안녕하세요. 써 있구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쇼케이크 넘어지면 제일 중요합니다. 조심히 가고. 자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. 녹화하는 거 없어? 녹화한다. 막내 그래도 처음 나왔는데 인사 한번 들릴래? 안녕하세요. 그 벤즈 형님 이제 형님이란 말 네가 언제인가? 벤즈 형의 일상 영상이랑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하고 있는 새로 들어온 막내 이진혁입니다. 진혁? 네 진혁이요. 얘는 진혁이고 혁이고 저는 진혁입니다. 아 진짜 얘네 이름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요. 얼른 남편 얼른 조심히 들어가. 네 알겠습니다. 조심히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들어가. 자 이렇게 막내를 델다 주고 이제 다 밴드 차렸네. 바로 가보겠습니다. 고생했어? 네 아닙니다.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저희 저는 이제 혼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. 또 봐요. 안녕. 안녕. 가십시다. iamo. 잠시만, 잠시만 잠시만, 잠시만 여보세요? 어때요? 어, 어 여보세요? 어 아, 컵케이크를 가져갔대 개XXX 간다! 야, 이 개XXX 막내가 또 막내 네가 가르쳤지 아니, 제가요? 야, 좋아! 좋아, 이씨 아이고 이거를 근데 딱 빼는 순간 배터리가 전원이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배터리 0코됐다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너 편집 잘해, 재밌는 거 나왔으니까 네 아, 야 야, 춥진 않게 다 뛰어갖고 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진혜가 소스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는데 소스 제가, 제가 일부러 그랬겠지 아, 저기 아, 아, 아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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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